창작 뮤지컬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는데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는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해외 제작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과 끊임없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작품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초반부터 기획 단계부터 제작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 창작 뮤지컬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가야 될 방향성에서 전체적인 우리 뮤지컬이 가야 될 방향성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가 앞으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가야 될 방향성의 그런 큰 그림에 초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보면서